무농약 전남 무한 자색고구마 대량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무농약 전남 무한 자색고구마 판매합니다. 붉은 황토밭으로 유명한 자색고구마 대표 산지 전남 무한에서 수확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품종과 재배연구를 시작하여 자색고구마 시작을 개척해오고 있습니다. 무농약 전남 무한 자색고구마 중특상 온압 3kg, 5KG, 10KG 상품입니다. 생로병사의 슈퍼푸드 자색고구마 고구마 재배과정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유기전환 중으로 더욱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판매가격 자색고구마 3kg, 100-300g, 25,000원 무료배송 자색고구마 5kg, 100-300g, 29,000원 무료배송 자색고구마 10kg, 100-300g, 45,000원 무료배송 무농약 전남 무한 자색고구마 판매합니다. 대량구매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매문에 1533-5931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com.co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